여러분은 사주팔자를 믿으십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사주팔자는 언제 몇 시에 태어났냐를 기준으로 운명을 가늠할 수 있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믿는 학문으로.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런 미신을 전혀 믿지 않는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가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주팔자 타로카드 신점에 미치고 팔짝 뛰는 건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죠. 점을 보는 사람의 80%는 여성이다 라는 현직 업자의 발언을 너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녀들이 얼마나 미신에 미쳐있는 여자들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시들 사주팔자 믿으면 지능이 낮은 거야 라는 글이 여성시대에 올라옵니다. 나는 새해가 되면 신점 사주 타로 받으려 유명한 곳에 가서 매년 돈을 허공해버리고 오는 지능 낮은 인간인데 회사에 가서 4월쯤에 연애가 잘 풀리고 금부치를 몸에 지니고 있으면 8월에 금전운이 좋아진다는 말을 했거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던 한남충 한 명이 그런 비과학적인 사주팔자 타로점 같은 건 왜 여자만 믿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식으로 막 분위기를 몰아가는데 주변 남자들은 다 동의하는 분위기더라고. 난 아직도 기분이 너무 나쁜데 사주팔자 신점 이런 거 믿는 게 정말 지능 낮아 보이고 여자만 믿는 거야. 라는 글을 우리 대단하신 신시대의 여성운동가님께서 적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우리 여성들의 철학관을 보여드릴 건데 사주팔자는 수천 년간 쌓아온 빅데이터가 모인 결과물이다. 라고 말하며 입에 피를 쏟아가면서 사주팔자가 이렇게 유용하다 목 놓아 외치는 우리 한국 여성. 진지하게 궁금한 게 여자들이 MBTI와 사주팔자 신점 타로 이런 거 많이 믿는 이유가 궁금해. 라는 식으로 여자들이 저런 미신을 좋아하는 이유를 궁금해하는 여성도 있으며. 근데 진짜 여자만 사주랑 타로 존나 믿어서 신기하긴 해. 시발 왜 그런 거지 여자가 지능이 낮아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궁금해 내 친구도 다 믿거든. 이라는 궁금증에 대해서 우리 멋쟁이 여성인권운동가님은 이런 명쾌한 답변을 내렸습니다. 남자들은 사주팔자 신점 타로에 돈을 쓰지 않는 가성 비충이라 돈을 안 쓰는 거야 이런 곳에 돈 쓰는 여자가 위대한 거지. 라는 식의 저 답변이 보이시나요? 사주팔자와 신점에 돈을 쏟아붓지 않는 남자들이 정령 지능이 높아서 그런 게 아니라 돈 아끼는 구두새라 그런 걸까요? 우리 여성들은 여자들만 타로와 신점 사주팔자에 맹목적으로 매달리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여자들이 사회에서 처맞고 정신병 걸리기 좋은 환경이니까 사주 같은 것에 집착하고 매달린다고요. 대한민국에서 젊은 여자들이 진짜 사회에서 처맞고 있을까요? 젊은 남자들은 군대에 강제로 끌려가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받는데 오히려 남성들이 사주팔자에 빠지기 더 쉬운 환경이 아닐까요? 여자들이 사주 타로 같은 거에 돈 좀 안 가져다 바쳤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저 모습을 보면 어째서 여자들 사이에서 사주팔자 신점이 타로가 유행하는지 모르시겠습니까? 남자와 여자는 생물학적으로 태어남과 동시에 차이가 있습니다. 남성은 필연적으로 자신만의 울타리를 만들어 나가며 싸워나가는 존재이고 여성은 필연적으로 임신을 동반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울타리 속에서 보호받는 걸 원합니다. 이건 우리 몸에 각인된 유전자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여성은 누군가가 자신을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공감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그녀들은 사주팔자 신점 타로카드에 집착하는 겁니다. 되지도 않는 사주에 공감하며 나는 태생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금전운이 좋지 못했다며 비관하며 그 사실에 공감해주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자신의 실패의 이유를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남탓을 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남성은 그렇지 않죠.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운명 따윈 믿지 않고 물살을 거스르며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나갑니다. 누군가에게 공감을 바라는 것보다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생각하는 게 남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성들은 여자만 사주팔자를 믿는 그 사실에 분노하기보다는 한남은 웰케 분위기를 조착내 사회성재기 엔노갱 글쿤하고 넘기먼 돼지 몬 비과하기고 여자만 믿고 지랄발광을 떨어 라는 식으로 사주팔자와 타로카드 신점을 미신 취급하는 남성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나와 똑같이 지능이 낮아지기를 기원하며 사주를 믿지 않는 남성들을 깎아내리죠. 현 시점 fm 커뮤니티에서 하루에 수백 수천 개씩 올라오는 게 이 남자와 잘 되고 싶으니까 사주팔자를 봐달라는 내용입니다. 사주팔자를 봤는데 공무원 할 사주라 해서 7년 일한 직장을 때려치우고 공무원 준비할까 고민하는 여자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돈을 벌고 싶으면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하세요. 그녀들은 이성과 논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감정에 공감해주기만 하면 되죠. 나는 fmr 사주로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저지능 인간들의 근황을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오늘 하루 만사형통 대기론수 하실 테니 많이 눌러주세요. 오늘의 한 줄 요약 그런 비과학적인 사주팔자 타로정 같은 건 왜 여자만 믿는지 모르겠다.